오황치 씨는 타이완 고등법원의 판사로 전 타이완 총독 안두 리키치를 전범으로 하는 재판에 참여했었으며 1947년 원단을 기해 헌법이 공포 실시된 후 라디오 방송국의 초청으로 사회대중에게 헌법에 관해 설명을 해 준 사람입니다. 228 사건 발생 후 난강 다리 밑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의 일기장을 통해 228 사건 기간 국민이 실제로 당한 일과 느낌을 폭로했습니다. 이어서는 228 사건의 자초지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28 사건 처리위원회가 나서서 시국 안정을 도모하는 부분입니다. 사건 발발 후 도처에서 유혈 충돌 사태 소식이 전해져 오고 여러 지역은 무정부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타이완 출신 미니 대표들은 지방 유지들과 함께 228 사건 처리위원회를 결성하고 민관 간의 충돌 사태에 대한 조율과 정치 개혁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급선문은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것과 군경 헌병의 무차별 발포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어서 처리위원회는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중국 대륙 출신 외성인을 구타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대가 병영 안으로 물러나 다시는 민중을 향해 총을 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3월 4일경 각지의 질서는 차츰 회복됐습니다. 둘째는 청년 학생의 역할입니다. 228 사건 기간 청년 학생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처리위원회의 요청으로 각 지방정보와 경찰국 인원들이 제재들을 비운 후 시안 유지협조에 나섰습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장항쟁에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단체는 개혁에 관한 주장을 적극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DN 중에 청년이 제시한 12개 요구 사안에서는 개혁하지 않으면 시위항쟁은 계속될 것이며 발원은 식민지가 아님을 주장하고 헌법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왼쪽으로 더 가면 벽에 4폭의 인물상이 보입니다. 이들 4명은 모두 과거 처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지방 치안 유지를 책임진 사람들로 사건 기간 지방의 질서 안정 유지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으나 나중에 무고하게 당국의 비밀 제재에 넘겨지거나 총살돼 사망했습니다. 앞쪽 공간은 인민광장의 개념으로 사료와 구술 내용에 의거해 당시 항쟁 장면을 재현한 것입니다. 1947년 1월 1일 중화민국 헌법이 시행된 후 타이완 민중은 개혁에 대해 한 가닥의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과거 일본 시대 때 자치운동에 참여했던 유지들은 곳곳을 다니며 연설하며 타이완에서 헌법이 즉각 실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부정부패의 관료통치를 변화시킬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었으나 전의 행정장관은 지방자치 3년 계획을 빙자해 현 시장 직접 민선의 발목을 잡아 민주주의의 길을 추구하는 데에 커다란 좌절을 안겨다 줬습니다. 이 8사건 발생 초기에 도처에 용감한 시민들이 일어나서 불의와 불공정에 대항했습니다. 군대를 가로막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운행을 거부하는 카완 철도원도 있어서 타입해로 파견하는 병력 수송에 차질이 생겨 진압 명령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일보 항쟁 시민은 관리 자택에 진입해 부정한 돈을 담은 커다란 돈 상자 여러 개를 찾아냈습니다. 부패한 관리집에서 돈이 쏟아져 나왔으나 그 누구도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지 않았고 색출된 돈은 길거리에 쌓아서 불태우며 탐관 오래를 청산한다는 민중의 집단적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군대의 진압으로 각지에서 잇따라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자이 지역에서는 심지어 집에서도 박격포에 맞아 죽은 사건도 발생해 처리위원회는 천의정부가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정부와의 단판을 전개했습니다. 국민은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각지 처리위원회와 학생 및 청년 단체들도 모두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현 시장 직전민선 타이완 출신자의 평등한 등용 장관 공서를 성정부로 개조는 민중의 집단적 요구 사안이었습니다. 왼쪽의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것은 처리위원회가 제시한 32조 처리 강령으로 사건에 대한 처리를 비롯해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당시 신문지상에 실렸습니다. 관람객이 지나갈 때 방송소리는 자동 재생됩니다.